정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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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7년차를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. 정국씨 정국씨 어? 정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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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봐도 저희 사투리가 많이 고쳐진 것 같지 않습니까? 아 그래서 저희가 사투리가 너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서 만다콜을 폐지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공약이 걸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만다콜을 하려고 나왔는데 어딨습니까? 경상도를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태생은 전라도 남자 제이호씨 뭐 왔나? 와 싸라있네 싸라있네 와 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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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라있네 이거 하여튼 이거 700만개 방금 춤추고 왔는데 또 이 자리 왔네요 지민아 네가 말투가 다 서울사람이네 보통 다 그래요 저도 광주 가면 서울사람 받았다고 그럽니다 원래 사투리를 많이 쓰셨으니까 어떠십니까? 저희가 사투리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죠? 부산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서울말을 서울말 안쓰고 부산에 갔으니까 이제 부산말을 쓰는건데 그 부산말도 서울말로 들린다고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지금 이 프로의 정체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되겠네 배우고 싶은 사투리를 여기 댓글 차에다가 적어주세요 과연 그 수많은 해외 팬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사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한국어로 보내주셔야 돼요 어 없죠? 어 잠시만 뭐가 있어요 상황을 보내주시면 아 근데 이 사투리 되지 않나 네 뭐 어쩌라는 거 너 나와 사투리 뭐 있나요? 뭔가 네 좋아하는 이성에게 네 네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때 네 어떻게 해요? 전라도는? 좋아하는 이성을 표현할 때요? 좋아하는 이성을 표현할 때요? 뭔가 좀 네 본인의 마음을 어필할 때 어떻게 어필하고 싶으세요? 그냥 뭐 추임새로 넣었죠? 이런 거? 최국 씨는 최국 씨 좋아하는 이성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 이제 V LIVE로 했었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럼 신발도 벗어주고 네 어? 자켓도 다 벗어주고 옷도 다 벗어주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? 뭐 표현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뭐라고요? 친구 생일 때 응 친구 생일 때 진행이 아 진짜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야 야 너무 아 진짜 아 뭘 하는 겁니까? 원래 원래 주인공이 형이에요 아 그래요? 형이 원래 전라도 철질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제이홉한테 한마디씩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우리 형 덕담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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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덕담식으로 해주세요 말도 넣고 호바 내가 밤마다 오지 좀 마라 밤마다 진짜 짱나게 우리 막 맨날 들어와 진짜 밤마다 허비 형 허비의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드는데 그만큼 편안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침대를 제공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갈 테니 침대 비워놓아라 자 다음은 비 자 비 덕담으라니까 이중 소리가 지민 너는 항상 너무 내 얼굴 앞에 서있어 그냥 그러면 내 Do me best 지민이 형 멘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 여긴 안 보이잖아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여 여러분 이 필터 때문에 안 보이죠? 여기 초록색 색깔이에요 형 인사 한번 드릴까요? Hey 이 ill 이 대기실에서는 참 잘하거든요. 잘했는데. 이 1등 세리머니 공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. 그러나 올라가더니. 마치 이제 전국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. 아니 무슨 소리야. 아니 내가. 판을 깔아. 제가 슈퍼스타 케이크 포지션 영상 알죠? 아니 내가 짜서 다른 친구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앵코라서 갑자기 날 세웠잖아. 형은 우리에서 형 간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. 너는 나의 슈퍼스타야. 아무튼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이 사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사주. 지윤씨. 지윤씨. 이렇게 보시면 대답입니다. 지윤씨. 아이씨 아이씨 야 우먼야 왜 이렇게 뭐래 다 그러지 야 야 종국이라고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이씨 종국이 이 악물을 씁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좋습니까? 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랑 비슷한 나이 때 열심히 국방송을 다하고 있으니까 오 멋지 멘트 여기까지 제목을 들고 와봐 나 심심해요 아 맞아 맞아 안에서 생각을 좀 했나? 네 여기는 방탄소년단 대기실입니다 후우 지금 멤버들은 제 앞에 있는데요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 디테일하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? 먼저 두 명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벚꽃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벚꽃으로 돌아왔어요? 벚꽃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벚꽃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너 막내로서 예의는 지키고 있는 거 맞니? 어? 형이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언제요? 언제요? 언제든 그랬구나 제가 이야기하면서 반응 잘 못합니다 형이가 샤워를 하고 딱 갔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뭐? 뭐? 예아 이렇게 가더라고요 쟤 뭐야?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는데 그 옆에 그 빨래통 옆에 자기가 먹다남은 그 시리얼 컴을 나도 간거에요 치우지도 않고 왔구나 아유 그랬구나 아유 벗능이였구나 우리 방에 와가지고 양심했어요 근데 우리 방에서 양심했는데 똑같은 시스로 가져온거에요 근데 똑같은데 꽂아 놓은거에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아는데? 나 근데 커뮤니티 하지 않는데 진짜 아니 불만이 없어요 근데 또 처음으로 끝나는건가? 그랬구나 어떤 예술을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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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네 오케이 페이적으로 써야돼 네 내기 얘기하다가 제가 끊었었죠 아아 컨스트 끝나고 지민이 형이 호두를 손가락으로 깼대요 따빵 그걸로 그래서 저보고도 물어보더라구요 깰 수 있냐고 나 당연히 깰 수 있다고 했지 한 번에 깰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한 번에 깰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갑자기 내기를 하더라구요 밥 내기를 했어요 밥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뭐 허두를 가지고 이 한 번에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거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을 살지 굉장히 기대가 됐네요 근데 이 맛있냐 죄송한데 밥이 없어요 네 아 뭐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 야밤에 시끄러 라이브 하고 있어 라이브 선 좀 자자 노래 부르지 마 이 야밤에 형 여기요 하지마 형 건너 방이잖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자라 안 잘 건데요 아 뭐야 깜짝이야 지민이 형이 시끄럽대 하지만 난 계속 꿋꿋이 노래 부르겠어 안 되겠군 지민이 형을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들려 들린단 말이지 내가 질 줄 알아? 다시 차주하게 만들어주겠어 일단 기다려주기 안 오나? 뭐야 안 오네 노래는 듣죠 여러분?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죽으시냐? 들인다고 어이가 없어서 뛰쳐나가 넘어졌잖아 지민이 형 뛰쳐나왔다가 넘어졌대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쌩얼이지만 민망해서 좀 뒤에서 찍기 쌩얼은 민이 형 아니에요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지민이 형 뭐죠?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여기서 라이브 한 번 가죠 뭐야 다 들어와 왜 지민이 형 라이브 한 번 가죠 여기서 무슨 라이브? 춤 게임에 소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죠 지민이 형 게임 못하죠 아니야 나 1년 동안 잘했지 않았나 야 정모아 빨리 꺼 꺼라고 왜요? 왜 꺼라고 그래요?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오브탄 대화를 하기 위해 이거 몇 시 얼마나 됐냐? 35분?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급하게 방송이 마무리가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올게요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지민이 형 야 지민이 형 야 너 난 안 때려 왜 타고 그래 왜요 그냥 똑같이 하란 말이야 때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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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때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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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더 때려 정국아 때려봐 좋아 다 죽냐 아미 여러분들 띵크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은 정국이가 형 같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정국이가 형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 네? 그건 아니지 정국아 솔직히 너 와 봐도 네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냐 솔직하네 진짜 얼굴은요 여하 야 뭐 나랑 택시 탈 때 기사님이 좋은 친구분들이 좀 굉장히 잘 생겼네요 가위로 하고 있었어 왠지 오늘 방송은 나 혼자 하는 거거든 조용한 방송 같아 가위로 있고 방은 뭐가 있지? 혀 뭐가 있지? 나 개인적으로 씹는 감이 있게 혀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빠르네 이거 감독님이 진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뭐 어떡해 뭐 어떡해 여러분 한 번만 바꿔줘 방 아니 짜고 하는 게 어딨어 나나나나 너봐 너봐 뭐라 뭐라 그냥 뭐 다 해줘 방구쟁이? 시혁PD님? 정신적으로 방구쟁이? 뭐라고 잠시로 너무 아파 형님 정신적으로 방구편이 안 sn от 와아 와아 이거 신기하죠? 나 운동 안 한 건데? 뭘 기대하는 거예요? 내가 발매들 왜 넘어가도 그냥 야 나 가구도 먹을 줄 알았지? 하나 둘 셋 자 종이 야 종이야 지금 휴가양이 3개고 정국이도 3개야 자 읽어주세요 나는 살살 땜인데 너는 왜 3개 땜지? 이거 진짜? 너가 신경 아니야 이거? 진짜 야 나 누굴 맞아 맞아 정국아 왜 나한테 한 번 선물 줬어요? 한 밖에 없든? 너 지민이 정국아 너는 지민인데 지민이 별 수 없어 오오오오오 야 나는 살살 때렸는데 너는 세게 때려 이게 무슨 말이야? 정국은 정국이 때리지 않더라 정국이랑 같이 때립니다 둘이 되게 팀장이 잘 맞아요 서로 인사법도 있구만 우리 이건 좋은 거예요 좋게 포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예요? 정국아 왜 나한테만 선물 줬어? 형밖에 없든? 아예 왜 그러냐면 지민이한테 선물이 없구나 네 멤버들이 그때 한참 정국이 거 쓰고 있을 때 멤버들이 정국이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테만 줬더라 뭐예요? 이 얘기가 나와서 정국에서 한 번 그냥 적어봤어요 그럼 금인체가 남편 중에서도 안 될까요?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생일은 안 왔었어요 제 생일 때는 장면 제 생일 때는 그런 문화 생일성을 보다가 홈빛이 안 됐었고 다가오는 생일선물 네 저와 정국이 생일이 이제 다 한 건데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출발한 생일도 있었고 태영이 생일 진영 생일 호석이 생일 다 있었는데 왜 증인에게만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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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을까 이거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근데 선물을 받는 현장이 있었어요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래서 정국이가 아 이제 다른 사람들 챙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도 절대 안 챙겨 맞아요 그게 처음이던지 10월이 마지막에 지금 항상 이제 선물을 준비할 때 게임 공유가 아니라 이 멤버 뭘 좋아할까요? 저는 진짜 안 좋아 정국 씨는 별로 공유가 온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지민이가 생일선물을 받게 돼 나는 정국이한테 어 정국아 형은 이걸 갖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생일선물을 형 이걸 사주면 좋겠어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그쵸 그렇게 좋은 수도 있어요 지금 전에 뭔가를 해주면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정국이한테 정국이가 어 알았어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12월 4일 날 어이 축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국이는 평소에 자기가 샀던 물건들이 필요 없으면 또 아낌없이 나눠줘요 네 그런게 약간 있어요 아낌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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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참고 이게 불평 다 멤버들 나눠줘요 이게 이게 전 나이가 들으면서 많이 박힌거죠 그래서 자기 애와 참고시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바나나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? 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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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냐고 근데 정국이도 되게 아낌없이 준다 근데 뭐 살살 뭐 생일이 뭐 그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 제가 솔직히 진짜 진짜 쓸 게 없어 야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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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쓸 게 없다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이야기 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북동우드 삼 Thompson 하나 어 삼각 Evening 삼각 Evening 삼각 Evening 명치 정국이 암레트 거장면 그렇죠 토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딱 다음 이연에 너 넌 왜 넌 세게들 아 그건 넘어가도 돼 아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머지 두 질문은 아 제가 앞으로 선물할 때 잘 하신다고 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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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잘하겠다 아니 슬기없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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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슬기없어요 우리가 사전한 불만들은 얘기랑 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같은 것도 주는데 아니 무조건 저라 이러면서 주는 성격이 없으니까 주죠 이 사람 마음이죠 그런걸로 부패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데 뒤에 이런 장면이 있으면 감동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최고로 좋아하는 트랙 하나씩 뽑아봅시다 호칭이 뭐야 인트로 중고 아 그렇죠 알았어 그냥 그냥 해주고 저는 베스트 오미 끝까지 해도 되죠 저는 바다요 유까지 했으면 다 쓰는데 스포로 할꺼야 했는데 바다? 벌써 치료가 됐네요 치료가 되고 있어요 진짜 귀엽다 역시 잘생긴 사람은 살이 쪄도 잘생겼군요 굉장히 귀엽네요 귀엽다 귀엽네 수박이 나도 처음 봐 이게 이제 로보달이라는 거죠 정국상 잘생겼다 수학의 공식 이렇게 시작하긴 하네 정국야 살이 많이 빠졌네 살 좀 쪄어 디에엣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